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대한민국 최초의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입니다.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은 118캐롯이었는데 지금 커팅을 위해서 약 80%를 로스를 하고 남아있는 것 중에 연한 로즈 핑크 물방울로 6캐롯으로 지금 커팅한 보습입니다. 핑크 다이아몬드는 정말 귀하죠. 이것은 국내산이고요. 조명을 가해볼까요. 아주 은은하게 광채를 띄면서 이렇게 발광하는 발광 다이오드처럼 아주 특이하게도 이렇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수증이 같지 않은 산란한 빛이 없습니다. 아주 메리트가 있어요. 수증은 산란하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여기는 산란하지가 않고요. 빛이 산란하지가 않고요. 아주 은은하면서도 광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LED빛의 광을 이렇게 싹 품어내는 아주 특이한 걸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외선 반응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외선의 반응을 하는데 자외선 반응할 때는 핑크 빛을 띄죠. 그러면서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자세히 보면 스텔스 기능도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기능이 있는데요. 안 보입니다. 이 레이더에 이런 걸 가미를 하게 됐을 때는 흥미로운 또 방어체계. 아주 재밌는 스텔스 기능이 있네요.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안 보이게 만들 수 있죠. 핑크 다이아몬드는 정말 여성분들이 좋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핑크 다이아몬드가 아주 귀하죠. 국내산 연한 로즈 핑크 아주 세련되면서도 연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은은하면서도 세련되고 멋있습니다. 자, 지금 유캐럿 특별 판매 중입니다. 먼저 가신 분이 임자겠죠. 광야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야보석감정원 앵두금 승분분속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주인이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특별 판매 중입니다. 유캐럿 로즈 핑크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핑크 다이아몬드 유캐럿 로즈 핑크 물방울입니다.